야! 한명 꼬셔왔어! 보통 얘기해서 이제 전투태세인데 다 죽었어 이제 와 싸우고 있잖아 지금 내가 오는지 몰라 당연히, 근데 너는 내가 알지 못하지 않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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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들끼리 하나 죽였어 지들끼리 싸워서 한 명 죽인 것 같아요 거봐 원래 여기서 다 맞이해 주는데 아직 모르네 내가 온 지 몰라 다행이야 원더글로 이거, 이것도 재료 많이 필요하죠 강력테이프 지하실에 뭐 있나? 여기로 가면 뭐죠? 도화랑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다이렉트로 간다 제가 은신을 안찍어서 조금만 빨리 걸어도 애들이 다 알아요 조금만 빨리 걸어도 다 알아 뭔가 열쇠가 있네 하드웨어 타운 창고키 그리고 책 조명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전투산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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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나 주웠지 아까? 탄도 있구요 449경 아주 좋아 바비핀 박스 바비핀 박스 자 여기서 저장하고 고맙습니다 어 저기 레벨 높나봐 안돼 진정이 일단 하나는 진정 됐고 고맙습니다 야 처리해 그렇지 몸통 약받았어 저 도영밖에 없었구만 도영밖에 없었구만 오 오공 45경 좋아 전투소총 스팀팩 두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스팀팩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로 스팀팩이 너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화면병에 내가 20개나 있었지? 어 좀 팍팍 쓰자 어차피 무게 많이 나가니까 이거 저게 무게가 무려 10이에요 제트 페인트 여깄네 갖다 달라는거 녹색 페인트 한통을 섞어 만드세요 이게 뭔 말이지? 파란색과 노란색 페인트가 필요합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에버트에게 돌아가세요 어어 어어 탄 좋아 탄 좋아 여기도 책이 있었나? 오케이 여기 올라가는 길 어디있어 올라가면 위에도 아이템이 있어요 여기로 갔나? 몰래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 말고 반대쪽이었던거 같애 저쪽 위였는데 저쪽 위였는데 아이 그냥 가자 귀찮다 내려가는 길 내가 무슨 마네킹도 아니고 시키는대로 내가 다 해야돼? 이거 이거 저번에 봤던거 아니야 굳이 뭘 꼭 봐야돼 이거 시체를 이게 봐봐 아까 그 여자가 문 앞에서 헬미! 헬미! 하면서 도와던 여기 다 꼬셔가고 들어온 애들 다 죽여갖고 이렇게 벗겨갖고 여기다 던져놓은거죠 통수 통수 맞은 애들 근데 내가 다 응징을 해줬지 여기 전부다 여기로 나가면 되겠는데 다 응징한거야 이제 페인트 갖다주면 돼 에버트한테 다이아 시티에 있는 애니까 다이아 시티에 있는 애니까 야 다섯배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 아 그러면 한 20렙 될거 같은데 다섯배 터지면 한 렙 반은 할거 같아요 보통 한 2,300주니까 다섯배면 거의 천... 천오백 경험치니까 아 아... 진짜 저질 체력 얘한테 내가 400원 뜯어내기로 했나? 저장하고 확실히 뜯어내야지 야 찾았어 조록색 페인트요 200원이었어? 400원이었던거 같은데 찾았어 예 나보고 칠하라고? 벽에 페인트를 칠하세요 아니... 파랑 페인트 칠할까? 수고비는 어느정도죠? 어... 수고비는 어느정도죠? 맥크래드가 좋아합니다 300원 300원! 좋아 아... 뻥튀기 안됐네 다섯배... 아깝다 그러면 이제 파란통은 필요없는거 아니야 파란... 으악... 우와... 무게가 5나 돼? 헤엑... 무게 드럽게 높네 틀띈 300원 벌었고 아... 여기다 진짜 수류탄 던지고싶다 진짜 시 하아하 게임도 이렇게 짝이 있는데 물론 솔로인 사람들도 있네요 자, 이제 누구야 그래 우리 맥그래디에 내 동료의 쾌를 해줄 차례군 이번에는 할 수 있겠지 저번에 어려워서 못 깨는데 그래도 18렙인데 못 깨겠어요 빨리 맥그래디 퍽을 받아야 돼 헤드샷을 위해 뭐야 저거 양아치들하고 정창민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어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당신은 어디로 도망가는거요? 도와달라고? 알았어요 얼마줄거야 저장 돈이면 다해준다 ulations 퍽 퍽 끄 아우 씨 아 차 터져 아 차 터져 야 네 나 돈 돈 받지도 못하고 쟤 죽은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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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eady 자피는 차 옆에 있어가지고 이번엔 피했다 수류탄 전설적인이었어? 전설적인 놈이야 우와 쟤 슬탄 던지는거 봐 무섭다 보이지도 않는데 어딘지 보이지도 않아 일단 차는 터졌으니까 어디갔나 이 자식이 피찼어 아이씨 피찼어 저 새끼 꼭 잡아야되 어디갔나 어 얘 죽었잖아 콜라 잡았다 아하 화월병 3개면 끝날것이 에이씨 아기. 느으 아유. 빠따라니. 아 씨. 하아. 하필이면 빠따라니. 맥. 맥 어딨니? 선물줄게 빠따야 나중에 케이트한테 저거 줘야지 이거 타고 올라가는걸텐데 자 음식도 하나 먹고 개고기구이 이걸로다가 이거 빨리 타야돼 일로와 이거 타야돼 일로와 들어와 그래 전투 준비해 들어간다요 한칸 더 위에있나? 여기가 거너들 있는데 맞아요 맞지? 나보다 레벨이 높을래나? 최대한 안걸리게 오씨 떨어져 죽을뻔 했네 맥의 퀘스트를 깨줘야지 히잇 히잇 자 잘자 아 진짜 맥크레디 아이씨 안되네 안되네 안돼안돼 맥크레디 죽어라 에이고... 화염병이 나 저렇게 세다니 와.. 거너 진짜 세다 화염병이 하나가 날발 만피인데 죽이네 진짜 세네 피가 안달아 쟤네 어 어머 어설트론이라니 여기 못깹니다 아직 어설트론 못깨요 이거 건어는 어떻게 잡는다고 쳐도 저거 못잡아 저거 아 아이씨 예캐는 도대체 언제 깨주란 얘기야 뭐 방법은 있는데 또 전설이 아이씨 강버기가 있지 아 여섯개 밖에 없어? 아 강버기가 있지 다 쓰면 돼 다 전부 다 쓸 수 있는거 다 쓰면 돼 잡을 수 있어요 자 버프 준비하고 버프 가야죠 뭐 방법 있습니까 버프 타치 매즈엑스 그냥 싸이코 혹시 모르니까 두더지고기 패티 하나 먹고 가자 하나 둘 저기 다 모여있어 수류탄 던지면 대박나는데 저기 저기 다 모여있잖아요 지금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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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많이 잡았어 지금 어설턴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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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고 오 잡았어 전설 잡았어 쟤 죽은거 아니야 쟤 지금 다 잡았죠 지금 지금 다 잡았죠 지금 반즈 저기 있네 저 자식 저장에 수류탄 몇개 썼지 이거 다섯시간동안 모은건데 방사능의 쌍렬 산탄총 50의 방사능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 아깝다 아깝다 방사능 피해는 생물한테 별로 안좋거든 사람하고 그런 애들한테만 좋아서 일단 가져가자 이거 죽은건가 향상된 집중력 최대한 레이저 권총 뭐야 이거 향상된 집중력 51 레이저 권총이 저렇게 데미지가 높았나 이게 32인데 뭐 그렇게 높지 뭐 그렇게 높지 이거보다 높아 정당한 권위보다 일단 가져가 가져가 좋아보여 그냥 일반 레이저 권총이 30이네 레이저도 나쁘지 않네요 레이저도 나쁘지 않네요 이 어설트런 소리 여기서 나는데 피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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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설트런 소리 이 어설트런 소리 그 어설트런 소리 멀 던지시려고? 던지시려고? 던졌어 반쪽 잡았고 야존 군복 근데 어설트론 어디갔죠? 아까 분명히 어설트론이 있었는데 이상하네 어설트론이 없어졌어 지휘관 윈락 그 옆에 파워어머가 보이는데? 으쌰 여기가 제일 빡시겠는데? 지뢰 회수 지뢰 회수? 알았어요? 잠깐만 어 새해에야 고맙다 지뢰 회수하러 가자 여섯개나 내가 깔아놨단 말이지 바닥에 떨어졌다면 찾으러 갈 수 없어요 너무 멀어요 아이유 먼저 가서 입어버릴 입는 동안에 죽을걸? 아마 입는 동안에 여섯개 셋 넷 왜 다섯개지? 난 분명히 여섯개를 깔았는데 어째서 다섯개지? 하나가 터졌나? 아 하나 터졌어요? 어 아 내가 보기엔 저 스텔스보이가 아니 저 파워어머가 사람이 좀 있는건가? 아 근데 하체가 없네 저장하고 한번 가보자 파워어머를 훔쳐버리겠어요 스텔스보이가 고맙다 포탑도 있는데 스텔스보이 탁 스텔스 스텔스 땀에서 죽을때 하하 일로와 오오 안 돼 제발 하하하하 정리했군 순찰관의 선글라스 나 이걸로 바꿀래 순찰관의 선글라스 고글 이것이지 어? 선글라스 써지고 고글도 써져? 왜 중복이 되지? 집중된 증대된 레이더 소총 근데 40밖에 안 돼 아 이거 이거 풀자 이거 코어만 빼자 이제 코어만 쏙 빼가야지 또 한글자막이 에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